멸하산맥 황남, 황북의 중앙부를 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산맥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자연, 인문적인 경계를 이룬다 동쪽의 마식령 산맥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달리며 멸하산, 장수산 등을 일으키고 다시 서쪽 장현을 거쳐 장산고제에 이르며 재령강과 예성강이 분수령을 이룬다 지질은 주로 상원계의 규암이고 북쪽 사면에는 철광, 형석, 중정석 등이 매장되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수, 날씨 전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 날씨 전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 날씨 전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